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심장을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 내 치부 내 심장 아 뭔 치부야 치부는 자 근데 오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심장을 누르면 아 아야 이렇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심장을 누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렇다는 말은 이 심장을 뺏으면 내가 현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닌가 아 좋아 다들 눈빛이 보니까 아주 음흉해 남의 심장 뺏을 생각이 아주 들떠있구만 여기 거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심장 들고 있지도 않은데 뭘 맛있어 보여 아 집어넣어 집어넣어 얼음 녹겼다 잘생긴 심장이 보여? 근데 그럼 뭐하냐 네가 못생겼는데 아니야 내가 잘생겼으니 이런 잘생긴 심장도 나오는 거지 안 보이는데 가서 어디서 숨겨놓고 해야지 자 아무튼 오늘의 컨텐츠 지킬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다 물론 네 심장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5분간 심장을 숨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각자의 심장을 지금부터 숨기시면 됩니다 오 마이 하트 자 그럼 먼저 간다 빠빠 빠빠이 자 심장을 어디다 숨겨야 되나 어? 야 의외로 가까운 데가 좋을 수도 있어 로빈의 심장은 가까운 데에 있다 아 아니 아니 나 나 먼데다 숨겼어 땅속에 묻어놔도 되나요? 땅속에 묻어놓으면 못 찾아요 야 오늘 어디다 숨겨야 되지? 에이 창고나 꺼내야겠다 야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아우 이제 그러면 내꺼 숨겼으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볼 차례요 변태 아니 어디다 숨겼는지 본다는데 뭐 변태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들 숨겼다고 하시니까 각자의 심장을 찾아서 모두를 죽이는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맵 전체에 데미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쪽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응응 어 그 효과를 찾아서 심장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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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의 심장을 찾아라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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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 이쪽으로 로빈이 가는데 아까 현재님이 이쪽으로 갔단 말이야 뭐? 그니까요 그니까요 어 이딴 말이야 헉 왜요 근데 그걸 본 것 같은데요? 글쎄요 아닌데 분명 할트 비트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야 할트 비트일지 누구 누구 근데 나는 현재님이 어디 숨겼을지 알 것 같단 말이야 그 같단 말이야 여기지 이런 상자 씨 음 뭐지 알 것 같단 말이지 아니 왜 이렇게 못 찾아요 다들 안 보여요 맵이 너무 넓은가? 아 그럼 종이는 찾으셨나 아 찾았죠 그건 당연히 종이 아 맞네 효과가 적힌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아야 왜 그래요 어? 왜왜왜 어? 어? 아닌가? 뭔데? 왜? 방금 너무 로빈이 찾았나 보네 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? 뭐지?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아야 아니 큰일 났다 아 어떡해 아 아니 아니 내가 뭐 죽여? 내가 죽이기로 해 뭘 해 도망간다고 안 죽는게 아니에요 그거 줘봐요 직종에 어떤걸 드릴까요? 다 줘요 다 두개가 있구나 하나가 아니라 다 줘 아 알아서 다 풀어주네 뭐하냐 자 그러면은 내가 한번 써보도록 하지 이러면 어떻게 되지? 어 멀미 효과 줄 수 있어요 하하하하 멀미가 걸리는구나 아 어지러워 멀미가 걸리는건 나 무한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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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찾아요 절대 못찾죠 절대 어지러워 아 현장님 심장은 어딨냐 어디 있는거야 두사람 심장 얻기만 하면 내가 이기는건데 네 절대 안패 절대 안패 김현재 심장 어따 숨겼어 어 어 내가 못 괴롭힐 것 같냐 저도 못 괴롭힐 것 같아요 어 내 심장 찾았어? 뭐지? 서로 심장 발견한건가? 야 에바야 아이님 우리 동맹 동맹 동맹이요? 뭐야 서로 서로 발견됐나봐 이게 누굴건지 안 궁금하시나요? 아니요 암경님 아니 아니 아이님 우리 동맹 동맹이요? 동맹 동맹 어떻게 저를 안 죽일거란걸 제가 어떻게 믿죠? 내가 누르기 시작하면 아이님도 누를거잖아 아니지 둘이 서로 먼저 죽이면 되지 아 아 그런가? 어 아 잠깐만 아이님 아이님 네? 아이 뭐가 왜요? 나 한번 때려봐요 아이 어떻게 또 그럽니까 때려봐요 에잇 아니 그렇게 때리지 말고 에잇 이렇게 이렇게? 야 오케이 너 아니지 내꺼 아니지 그거 야 멈춰 멈춰 죽기싫으면 멈춰 어 안 멈춰? 어 나 진짜 죽인다 이거 진짜 로빈님 신상이에요 어 때려봐 에잇 한번만 봐준다 어 좋아요 그 한번더 그러면 나쁜아이야 네 어 선생님 하이 이거 봐요 이거 또 로빈님거에요? 네 완전 대박이죠 이거 그냥 죽여요 그냥 저봐요 저봐요 내꺼에요? 아니에요 로빈님거에요 근데 왜 내가 갑자기 로빈님이 노르고 계신거에요 지금 진짜 진짜 너 내가 아까 뭘 했어 구라치지 말랬지 야 야 내가 구라치지 말랬지 진짜에요 야 진짜로 진짜로 아 내가 때리면 현재님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에잇 에잇 그거 제 신상 아니고 현진님 신상이었네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어 진짜가 본데 나도 꺼낸다 그러면 너 꺼내봐 나도 꺼낸다 꺼내봐 어 내가 봐 찾아와갖고 올게 내가 말이야 아이템 7번이라는걸 얻었거든 이게 뭔데요 그니까요 한번 써볼라고 그래서 에잇 에잇 별가 아니잖아 아 지금이 기회야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잘 먹겠습니다 아 아이님 안돼 뭐야 내 심장이 절로 넘어간거야 안돼 이제 죽으실 차례에요 왜 안돼 안돼 근데 우리 심장 찾았거든요 아 뻥치지마요 내 심장 찾았으면 벌써 나 때렸지 어떻게 알았지 아 괜찮니 이제 죽은 목숨이네 아 딜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딜이래요 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 오케이 1분 드릴게요 자 1분 드려도 못찾는다 그러면은 나 바로 아이템모드 7번으로 죽여요 아 아 하 하 하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! 큰일날뻔했어! 큰일날뻔했어!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장 쟁탈전 우승장 바로 나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! 죽기 전에 죽였다 나 왜 죽어! 이것도 보실래요?